네 VIP 투자전략 시간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달 증시에 있어서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었던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과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문제들이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시장에서는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었던 이 원화 강세 흐름이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분위기 함께 확인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가 지정되는 것 그 위험은 좀 피했죠. 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위험을 피한 것 같지는 않고요. 미중 관계에서 우리 그 문제가 좀 피해나가는 어떤 어드벤티지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기회를 좀 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일단 지수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판도가 그 전거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에 그 포커스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비록 미중 관계 또 대북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불충분합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 물론 중국 증시는 또 다른 이유로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일본 증시는 더욱더 그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죠. 이들 두 증시가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반응하지 못하고나 또는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또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1.5% 이상 1.8% 정도 가깝게 초급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과 또 그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그대로입니다. 100.5%고요. 이에 들어서 유라가치도 한 1.06달러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죠. 자 N달러 환율입니다.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도 지난 주말에 결정되어 있는 그 환율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108.4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전히 단기 추세상으로 N저가 아닌 N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열되면 약 4원 정도 빠진 1135원 정도 원엔 환율도 약 3원 정도 아래인 1047원 정도에 시작을 했지만 다시 현재 N화 대비 또 달러 대비로 원저 방향으로 비록 큰 폭은 아니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현재 원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라면 보다 가파르게 현재 원화 약세가 원화 강세로 더 진행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환시장은 충분히 시장이 위험이 완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위화나 환율입니다. 6.8785 전열되면 0.0045 위환만큼을 올렸습니다. 약간 전화시켰다는 얘기죠.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0.07% 정도 수준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미국의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GDP 성장률이 6.9%. 지금 중국 관계 당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는 6.5% 정도 됩니다.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세목별로 보게 되면 소매 판매가 10.9%예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좀 나쁘게 좀 부진한 상태로 나올 것이다 했던 것을 충분히 현재 지금 극복하고 10.9% 수준 사실 예상치는 9.7% 두 자리 이하가 될 것이다 했던 건데 그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현재 중국 내수도 괜찮다는 뜻이죠. 산업 생산은 더 좋습니다. 이건 깜짝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7.6%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깜짝 놀랄 정도냐 하면 최근 2년 동안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비대비로 6% 정도 수준이었으면 6.0에서 6.23 정도 최대치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것인데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7.6%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수치는 2년 반 내 최고치라는 것이죠. 그만큼 서프라이즈 수치가 나왔다 하는 것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또 고정자산 투자 이건 1, 3월 누계치입니다. 1, 3월 누계치면 9.2% 이것도 서프라이즈입니다. 작년 1일부터 12월 누계치가 8.2%였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다운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떨어질 것이다. 8% 아래로 될 것이다 했던 건데 또 현재 물론 금년 1, 2월 달은 나쁘지 않았죠. 8.9 정도 수준이었지만 현재 계절적인 그런 측면에서 더 다운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8.9%를 훨씬 넘어서는 그 점이 누계치니까요. 그러니까 3월 달만 따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역시 얼마 전 지난주죠. 중국의 3월 달 수출 증가율이 무려 16.4% 그것도 따라 기준입니다. 그렇게 늘었다는 것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비록 오늘 중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중국 경제 자체는 시장에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나쁘지 않거나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중국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도 상당히 좋겠죠. 물론 중국 쪽의 소비 쪽도 싸도 문제가 약간 남아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지표가 나왔다는 것. 이건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 증시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계속 관찰을 하고 해당되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름에도 왜 빠지는 것은 그전에 말씀드렸었죠. 작년 10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종 전에 당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했던 이른바 금융 경제 부분 3대 모순 중에 하나가 자산법을 그 중에서도 증시법을 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증감회에서의 증시 규제 소리 나왔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마 그런 절을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런 식의 규제가 계속 나올 소지가 높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만일 올라갔을 때 절대 흥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가 환율 저작국 피지정에서 면피했다는 건데요. 매 6개월마다 미국 제보부에서는 의회에 환율 보고서를 제출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환율 저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다는 건데요. 다행스럽게 보면 좀 빠졌습니다. 두 가지가 해당이 됐었죠. 대미 흑자가 너무 크고 200억 달러 넘어갔다는 것하고 또 경상수지 흑자 우리 GDP 3%가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7%라 됩니다. 두 개가 해당되는데 다만 일방적으로 시자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중국이 빠질 때 우리도 더물어 빠진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환율 조작국 관찰대상국 그 전에도 그랬었죠. 그 위치는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6개인데요. 그들의 변동 없이 진행이 돼서 약간 언짢은 것은 우리나라 관계 당국에 대하여 외환시장 개입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개입을 자제하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재정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그건 내정 간섭 아닌가요? 좀 암만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오버한 듯한 느낌이 좀 드미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2.198, 0.34 베이스 포인트 1월에 잠깐 거래가 됐습니다. 야간에 거래가 됐다는 거죠. 3,4 베이스 포인트라 내려갔다는 건데요. 잠깐 준비된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상당 기간 거의 한 5개월 정도 만들었던 박수권 최하단 부분이 좀 붕괴, 이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트럼프 랠리가 끝나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죠. 즉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올라간다는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불편한 모습이고요. 이 바람에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하고의 현재 금리 차이 스프레드입니다. 장기물 스프레드가 지금 0.013%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평상시 지켜봤던 0.2%포인트, 0.3%포인트, 그를 거의 10번 정도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주 중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약간 불편한 지표상의 움직임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오늘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분위기에 너무 들뜨는 것도 또한 우리가 피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